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우리가 6월에 실시한 6월 모평에 관한 장풍이만의 총평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유독 올해는 왜 이렇게 수능 준비가 어려운 거야.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장풍이가 정말 감동입니다. 잘 하고 계시죠. 6월 모의고사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풍만이가 있었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등급이 너무 낮아서 좌절한 풍만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공부를 쭉 안 해오다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의욕적인 풍만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가 우리 풍만이들이 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평가원,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똑같은 평가원에서 이 모의고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의 무의식 중에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이다, 수능이다, 수능이다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더 많이 긴장했을 것이고 더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6월 모의고사의 등급이 지금 수능의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한 풍만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6월 모의고사의 등급은 절대로 수능 등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정확하게 나의 지금 실력을, 나의 위치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등급은 좀 무시를 하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는지 그 계획을 한번 분석, 이 총평 분석을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큰 교훈은요. 앞으로 지구과학원은 이렇게 수능에 출제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그 총평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간 6월 모의고사를 딱 풀면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풍만이들이 이거 진짜 완전 좌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걸 따질 때 얘들아 우리가 난이도는 상대적인 거잖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난이도가 어려워요. 공부를 하면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지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6월 모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작년 모평과 6월 모평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확 높아지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거든.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진 거예요. 왜? 우리가 4월 모의고사, 즉 5월 달에 실시했던 4월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원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이 실가 까불고 있어, 이게 하다가 6월 모의고사 통수 제대로 맞은 거지. 그래,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려웠어요.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구과학원에서에 대한 출제, 단원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1단원, 자, 1단원은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문제, 2단원은 7문제, 3단원은 7문제 자, 앞으로도 수능에서도 이렇게 6, 7, 7로 이러한 단원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상,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어렵다라고 객관적으로 장풍이가 분석한 이유는요.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자료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라든가 지존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우리가 평범하게 봤던 자료가 아니야. 18번, 20번 같은 문제는요. 아, 이거 자료 굉장히 어려웠다고. 너희들 한번 확 틀려버려.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만든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어려웠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얘들아 보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보기가 아니라고. 보기를 워낙 꼬고 꼬고 또 꼬아서 굉장히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보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상이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자, 반성 한번 하고 가자. 뭐냐면 20문제 중에, 지금부터 봐봐. 20문제 중에 이 문제는 꼭 맞췄어야 돼요. 왜? 지존력을 한 번이라도 봤고 나는 기본 개념을 지구과학원 한 번이라도 훑었다. 라고 하는 풍마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11문제는 무조건 맞춰줬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쉬웠던 문제예요. 이 11문제를 다 맞췄을 때 기본 점수는 32점입니다. 32점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11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 기본 개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계속 기출 문제 풀고 다른 문제 등등을 풉니다.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너희들은 딴 짓을 한 거야. 기본 개념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11문제는 무조건 맞춰줬어야 돼. 왜? 기본 개념을 한 번만 훑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실수만 없다면. 아니, 이제 실수도 안 해야 돼. 괜히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이런 멘탈 관리라든가 이런 컨디션 관리까지 해줘야 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특징 볼게요. 지역적 그리고 자료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 추론 능력이 무엇이자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이거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답은 이거구나라고 해서 여의들의 생각의 생각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20번 같은 문제도 보면요. 이게 엘리뉴야. 아, 적외선 양이 나온 거야. 적외선 양이 적은 거야. 아, 온도가 높은 거야. 뭐 이렇게. 되니? 그래서 구름의 깊이가 높은 거야. 구름의 깊이가 깊은 거야. 두께가 두꺼운 거야. 구름의 높이가 높은 거야. 계속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우리 풍만이들이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8번 같은 문제입니다. 8번 같은 문제. 얘들아, 8번 문제는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걸 알아야 돼. 갑자기 30도 나오니까 막 사인, 코사인 나오면서 삼각함수 나오면서 갑자기 너희들의 의욕을 뚝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요거 나오니까 갑자기 등짝이 땀이 쪼르르 흘러면서 아유, 막 욕, 욕한 200개 했지. 200번 했지. 그지, 했을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얘들아, 수특에 나왔던 문제죠. 수특에 나왔던 문제고 이건 30도가 아니라 45도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도 봐라. 어느 흡수선의 파장변화 크기는 파장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시선속도에 비례하거든. 시선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파장변화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들아, 행성과 중심별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 굉장히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추론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내야 되는 것이죠. 또 볼게요. 자, 2번. 9번 같은 문제 얘들아. 9번 같은 문제는 너희들 틀리라고 낸 거야. 왜? 특히 기억보기 같은 것. 은하 중심부별들의 회전축. 이러한 내용은요. 굉장히 생소한 보기였죠. 처음 나온 보기야. 처음 나온 보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마음의 벽을 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애들이 많을 거예요. 자, ㄴ 보기 볼게요.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 전체의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쾌이사가 크거든. 세이퍼트보다 더 커요. 쾌이사가 세이퍼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비상교과서에 있습니다. 아, 우리 아까 전에 8번 문제는요. 수능 특강을 꼭 봐야 되는구라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 9번 문제는요. 니은 보기 보자마자 아, 교과서의 지엽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훑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 공부의 결과를 잘한다, 잘못한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그 교훈을 꼭 우리 풍만이들이 알아주셔야 만합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문제. 이것도 얘들아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B와 C는 표에 이런 표에 표시가 되어 있고 A와 D는 여기 HR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아주 아주 오묘하게 B가 조금 낮고 C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얘들아 D급 보기 같은 것들은 너희들이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태양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겠구나 태양보다 나이가 적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어려웠었어. 장풍이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가 올라갑니다. 근데 장풍이가 이번에는 해설 강의를 그냥 이렇게 칠판 앞에다가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할 거야. 왜냐면 해설 강의를 보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이 단원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해설 강의라면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내야 되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추론해 내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장풍이의 해설 강의가 조금은 달라져요. 그냥 칠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험생이 되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느끼는 우리 풍만이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보면서 해설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가야지 그냥 무조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 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며 내가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설 강의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여하튼 12번 이 디귿보기 같은 건 아 어려웠어요. 이게 긴가민가한 보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헷갈린 게 많았다고 너희들의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18번 문제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풍에서의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요. 오른쪽은 위험반원 시계방향에서 오이시! 왼쪽은 안전반원 반시계방향 되니 왜 난반 이거였다고 근데 이건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압과 고기압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특히 기역과 디귿 와우 이걸 보고 어떻게 북서진하는 건지 북동진하는 건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여기서 또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을 그대로 녹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반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북방구이기 때문에 운동방향이 오른쪽으로 휜다는 거. 전향력. 되니? 자 그래서 우리 프라이들은 이런 새로운 유형과 자료가 출제가 되더라도 자 봅시다. 이거예요. 18번 20번 문제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75% 이상이 틀렸어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행니냐 란이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자료가 나왔거든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거든요. 새로운 이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 너희들 9월 모평에도 분명히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것이고 수능 당일에도 새로운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탄탄한 기본 개념을 바로바로 녹일 줄 알아야 되고 추론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EBS 교재를 잘 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8번 문제도 또 봤듯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45페이지의 5번 문제와 유사하고 8번은 180페이지의 1번 문제와 유사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장풍이의 수능 준비특강 준비특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준비특강은 DUN EBS죠. EBS 수능특강을 분석한 특강이 있습니다. 캐스트로 올라가 있고 그 준비특강에서 보면 2단원 2단원 사양 1단원 설명할 때 2번 문제가 그대로 장풍이가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획감은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이번 2번 문제에 그대로 나왔었지요. 자 그리고 듬비특강 3단원 듬비특강에서는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정상우주론이었어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 여기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17번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EBS 연계 교재는 꼭 봐야 돼요. 수능특강 수능완석에 대한 분석집하고 그리고 준비특강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풍마일들 꼭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서 아 이 EBS 연계 교재에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캐치해 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6월 모평일을 끝나왔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문제를 확인했듯이 지역적인 개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특히 어떻게? 교과서 정독 교과서를 읽을 때 애들아 그냥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야. 그 글자가 주는 의미들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것까지 지역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과서를 완벽하게 정독을 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할 때는요. 날개 부분이 있어. 날개 부분.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옆에 애들아 사이드로 좀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까지 봐야 돼. 이제는 6월 모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쯤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꼼꼼하게 체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EBS 교재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던가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꼭 체크를 해놔.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요. 교과서를 이기는 것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수능 전날까지 우리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것. 기본 개념 한번 봤으니까 문제 풀어요. 더 이상 기본 개념을 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은 얘들아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집 말하면 또 보고 생각나면 또 보고 똥 탈 때 또 보고 버스 탈 때 또 보고 어디 갈 때 또 보고 생각나면 또 잠자다가 또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EBS 연기 결제까지 그리고 장풍이가 전달해 주는 모의고사라던가 지속력 자료 해석 추론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풍마인들은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등급은 무의미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그런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바로 6월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풍마인들 힘내주세요. 힘들다라는 것 정말 더 잘합니다. 특히 올해 더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풍마인들이 그 힘듦 속에서 그냥 환경을 탓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풍마인들이 그걸 일어서서 좀 더 값진 지구과학원의 승리를 이루어 내준다면 훨씬 더 보람차일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우리 풍마인들 자 6월 모의고사 이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장풍이가 아까 전에 예고했듯이 이번 해설강의는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우리 풍마인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해설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해설강의를 보면서 문제 접근이라던가 문제는 어떻게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해설강의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풍마인들 우리 정말 훌륭한 결과를 위해서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계획 잘 세워주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풍마인들 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